트레인 나 트레인 3킬 만 더하면 출석이야 나는 6킬 방을 찾아주세요 난 6킬이 3킬 어잇? 뭐야? 아 혜니가 방을 못찾고 있사옵니다 나 지금 같이 여기 겁나 솔로 내고있어 나도 눌리고 있어 아니 나 상점이나 보고 있어야지 음 어디 보자 아아 맞다 폭탄 해체킥 그거 다 떨어졌네 생각형이니까 뭐야 왜 혜니 로그인중이 아니라 떳지순간 혜니야 트레인 찾기 힘든가봐 나도 찾아볼까 이러니까 못찾지 어? 여기 괜찮지 않아? 좋아 이거는 어디팀으로 가든 3킬 만하면 되니까 으잉? 뭐야 저 약민 학살은 뭐야 이 학살은 야 이러면 안되지 아 들어오는구나 적절하다 자 3킬 만 더하면 되니까 여기 있구만 여기서 왼쪽에 하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지? 방금 터진 효과는 뭐였지? 내가 잘못 들은건가? 잘못 들었나 뭔가 보다 으잇? 뭐야 얘 바퀴가 삭았어 컷! 나 총맞으니까 끊긴다? 첫판 렉인가? 펜니 화이팅 한 대 맞았어 아 죽었어! 야이 내가 바퀴를 잘보시면 사각사각하며라 카메라 서든은 깡통말고는 둥글게 못만드나봐 근데 깡통도 잘보면은 완전 둥글게 났고 좀 각이져 있긴해 멀리서 보고 그러는데 가까이서 보고 다 각져있어 그래갖고 각져있는걸 합쳐서 만들었나? 2퍼뿐있게 좀 좋습니다 야야야야야 수루탄 사막 사막 으어어 보셔지 하아 아이 럽샷 썼다 럽샷 피가 찌겼는데 애가 안죽어 모바일 게임 추천받습니다 카카오 빼고 아이 카카오 빼고라고 아니 거 카카오게임이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몬스터게일들 미친 모바일 할거없어 정확히 말하면 아 오늘은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늘 면허시험 있지롱 면허시험 있지롱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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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야 너도 나중에 보게 돼있어 응 나 고조라면 바로 출거야 어? 고조라면 바로 출거야 뭐 나이되면 바로 출력해? 응 참고로 생일 생일까지 지나야지 인정이 돼 인증 나오고 응 그렇다 호조를 해야되나 아이고 응? 응? 어ys 나이 임한데 할거같지 이러 아이 씨 삼흑만 더해주세요 삼 데스네 씨 혜니는 몇 킬 했는지 볼.. 필요도 없어 1킬 아 어디야? 기차비 나야 누가 죽더라고 옆에서 저..저..저 사람 왜 저래 채팅 얍 어디가? 얍 어디가? 아니 어차피 이기든 지든 킬 수가 목적이잖아 응 10킬이 10킬 나 5킬만 하면 돼 10킬 자 3킬 더 하러 갑시다 아 아아 오오 오오오 두루와 두루와 어이 여기 보이는구나 아 여기 있어야지 어이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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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나 피 1이요 나 피 1이요 에이 알겠다 알겠다 으어어어 하필 해들을 하핫 혜니는 죽었네? 아이씨 뭐야 하하하 하하하하 슬플때문에 버렸어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인생은 피기 아 나 2킬 남았어 나 5킬 야 솔직히 이매 사람들 아네 출석때문에 하는거지 그렇지 않아? 몇번이나 강조 중 강조를 몇번이나 한걸까 자 이쪽으로 나가지 뭐지? 여기 아무도 안왔나? 왔네? 야야야야 한명 더 오는게 어딨어 여깄지 우리 갑자기 다 뒤지고 있어 몰라? 여태까지 그래받고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오오 터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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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박차박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하자 이랬었잖아 근데 정작 아 그냥 우리 당일날 만들자 그래 그래 안함 생각해보니까 안했어 이사람 뭐해 이사람 뭐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옆에서 총 쏘는데 다 피해라 해체해 그냥 한 라운드 더하게 안하네 터벅 끝 끝 아 1킬 더 해야돼 1킬 해야돼 옛날에 자주 쓰던 총을 한번 꺼내봐야지 나랑 많이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 총을 정말 자주 썼다는 걸 알거야 일단 내가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내가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서비스 쉐이드 위대 펜니는 아직 안 늘었구나 펜니 지금 늘어났네 괜찮아? 나도 이제 참여하는데 뭐 좋아 빠른 연사력으로 승부를 하지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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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내가 있다는 거 걸렸을 거야 분명히 아이씨 아 아 빚질을 하고 오있들 왜 아프게 아이스크림 하나가 들어야지 아 누가 아이스크림이 아 아 아 목표 2단계 짠 흐하하하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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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연사력을 해서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으 아 맨 이 시점을 보도록 하지 으 으 으 왜 써둔 관전은 약간 조진이 안맞는가 잘가 렉이다 터진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어? 어? 그러다. 흫 흑 흑 흐으으으으!!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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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충 1킬만 하면 되는 이제 3킬 혜니는 8킬이었나? 7일걸? 어? 어? 이거 잡았다 뭐 이제 6킬 잡았어 혜니 나이스 들어왔어 2킬 남는데 괜찮아 난 7킬 남았어 나이스 게임중에 나가면 실수 누적 안된다 응 혹시나 해서 말하는거야 누가 방금 실수를 했거든 우리팀중에 한명 모르는사람이 조심조심 왔다갔다 와리가리 이쪽으로 가볼까 아아 1킬만 제발 아 야 한명 더 있거든 그쪽에 그리고 전쟁득 아 자살이 나이스 1킬 남았다 나도 1킬인데 야 킬을 못했어 나도 어 해니야 넌 다른 경우잖아 킬을 못한게 아까부터 1킬 남았는데 2킬 땄어 아 이제 1킬 먹고 놀아야지 아 아 아니 뭐야 누가 내 막타먹었어 아 끝났다 장난 똥때리나 됐어 아 10킬 채웠다 나 이제 죽어도 안이 근데 하아 하아 어 너 안죽었구나 아프리카 이상해 녹화 한번 종료했다 다시 하잖아 그럼 녹화시간 얼마큼 했는지가 멈춰있어 아 으흐흐흑 흐흑 흑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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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트위치 나오면 나 트위치로 갈아타볼까 응 괜찮지 않아 트위치가 뭐야? 아 트위치도 트위치는 이제 외국 거 방송하는 거 그런 거거든? 근데 이제 한국에도 나중에 나온대 그래가지고 그때 옮겨탈까 하고 있어 야 트위치도 은근 인기 많아 아 뚜 뚜 뚜 펜니야 언제 출석해 그러게 어느 출석 진짜 오래 걸린다 니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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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 그냥 아직도 삐삐 소리가 들고 있을 포파 범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흥냥 그러므로 나도 던진다 물론 싸울 겁니다 네 살아서 온다는 경기아에 오길 아 어 이 길 오길 오길 남았어 오길 아 행윤아 나도 잡았어 오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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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한다 아 경기 어? 미쳤다 왜 왜 누가 전화해야 돼 응? 전화해야 된다고? 갔다와 18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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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시 때 했어야 돼? 어 빨리 갔다와 왜 이리지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 오빠야 빨리 일어나라 18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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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나세요 빨리 저 멀리거든요 저 멀리거든요 저 멀리거든요 일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몇 시 출근인데 빨리 일어나 어 어 다시 차면 돼 일어나 일어나 알겠지 응 무슨 모닝콜을 2시에 아 오늘 원래 일 안가는데 몰라 이거 뭐지 한 명 다쳐가지고 대타 가는 거래 아 대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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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님 폰번호 뭐예요 제 폰번호 완전 비턴데 아 아 쇼티번호 그냥 얻었는데요 네 쇼티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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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겼다 아 나 5길 나와놨어 그 내 번호 아는 사람 어 쇼티언니랑 와누 밖에 없어 쇼티번호 투데이 카운트는 나중에 한꺼번에 까야지 쇼티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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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록을 안해놨구나 쇼티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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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당일날 가르쳐줄게 아 근데 진짜 쏘티가 당일날 알려준다 해놓고 문자 잘못 보낸 것 때문에 알게 됐어 아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? 어 아니 뜬금없이 사버님 오늘 몇시까지 에어로 하고 온거야 뭔 개소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쏘티가 잘못 보낸 거였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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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으어! 펜니어! 우와 나 4킬 남았어 오빠 흑흑흑 오빠 누가 길막하고 있어 있어 오빠는 4킬 남았어 뭐해 얘 오빠는 4킬 남았어 야 헨니야 공짜 킬이야! 빨리! 아! 아! 아아! 3킬 남았다 그걸 못 죽였어 다시 가야지 오지마 쏴버릴거야 이 쪽이 아닌가? 풀어 쏴버릴거야 누가 죽는지 볼래? 쭈쭈쭈쭈 쭈쭈쭈쭈 많이 나온다 쭈쭈쭈 쭈쭈쭈 아 뭐야 수류탄이 3개나 날아와 아잇 버벙 버벙 44피다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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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일찍 나왔다 오잉 여기 또 일찍 야야야 헤디야 아까 그 아까 거기있던 데 한 명 완전히 꼈어 그리고 한 명 저기었으니까 조심해 어 빠져나왔네 쭈쭈쭈쭈쭈 아 나 한 캐도 못 먹었잖아 멸망 애를 던진다 아 아 cm이 확실히 흔들림이 덜하긴 하다 에스카티 통일 아닌거야 문제는 데미지가 약해 나갖고 배루할때 보면 왜 빼달라고 할 사람들이 더 많아 수류탄 터진네 안녕 헨리야 으악 으악 나 언제 별찍지 나 언제 별찍을까 나 계급 대령말봉에서 묻혔어 안올라가 올라가지마 배움치도 안올라 오르지마 배움치도 안올라 배움치도 안올라 배움치도 안올라 배움치도 안올라 다 몰락하네 올라가osa 배움치도 안내여 엠 앰 알아봐 빨리 도겸다야 되는데 넌 돌격 몇킬야 맞지? 맵 모르면 티를 누르세요 형 돌격 삼천 삼천오백킬만 하면 돼 몇킬? 삼천오백 원래 이십천팔백구십킬야 되냐 안녕했냐? 칼빵! 야! 야 너무한거 아니야? 나 2밖에 안남았는데? 니가 1킬이라도 줘야될거 아니야 야 이 못된 자식아 본능 이 만호같은 새끼 실망이야 침으로 국장이 방송을 안켜요 귀찮으니깐요 순위 0이에요 나.. 나 빨리 삼천오백킬 해야되네 나 4단역을 따기 땅이 분단력은 못 따기수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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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진지하게 갈방 빨리잡아 빨리잡으라고 아 아 아 아 제니야 왜 저도 못먹니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했 난 끝 승리 승리 한판 더 해야되면 끝나네 이 길 언제 채우지? 이 길? 한 판 더 해야지 뭐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제 와노 형의 고매미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된건가? 응 그렇군 왜냐면 와노는 군대를 가기 때문이지 아니 그전에 방송을 접었다는 생각을 안했어? 와노 군대를 가니까 방송을 접었기 때문이지 어? 아니 접는다 해놓고 방송을 자주 하셔 나보다 순위도 높아 높아? 응 왠지 안와 왜? 롤 시청자 대결을 하기 때문이지 하긴 나는 시참 따위 안합니다 맞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그렇다고 그런 드립 칠 필요는 없잖아 목 때려들고 안 돼 안녕 아 이렇게 남았어 이제 어 어 어 이제는 우리가 다음판에 할 시간 아 트리플 아 더 많나요 어 우어어 근데 얘 왜케 잘하는데 죽지 죽어야 한판 더 할거 아니야 어? 그래야 내가 어 괜찮아 블루 한 명 남았잖아 어 얘 혼자 남았어 충분할지도 몰라 어 그냥 괴호 피겠다 뜯뜯 뜯뜯 오예 오오 한패 다 온다 오예 수류탄 던질 때 얘기를 하세요 수류탄으로 달려들 테니까 네? 어? 그래도 1킬 먹는 거잖아. 수류탄 던... 저... 던진다. 던졌어. 이거군! 뚜어어억! 어허 됐다. 아... 괜찮아. 마음 놓고 해. 야 이건 작 하는 거지, 씨. 작이야.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. 응? 작은 클랜 그 3채널 3소버. 거기 다 작해. 작방이야 작방. 그냥 클랜 서버가. 클랜 1섭 듣는 거 진짜 아쉽더라. 새로고 지금 광클 하고 싶은데. 응? 난 그냥 계속 엔터 누르고 있었는데? 그거 친구 친구가 클랜 1섭 들어가면 거기 같이 아기 들었는데. 뭐였더라? 클랜전 3소버 3채널 애들 정말 착하고 있던데. 나 어떡했어. 네, 햇니야. 어제 완우 형이 다시 보기 꼭 보라고 했을 때 너 다운이 하던데 뭔 일 있었냐? 언제? 어제. 계획할 때. 다시 보기를 꼭 보라고 했다고? 그러니까 그때 방송했었을 때. 몰라? 아, 다시 보라고 했었잖아. 무슨 얘기 하고 있었네? 정우 얘기하다가 난 뭔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너 당황해하던데. 뭐지? 뭐 네 번호라도 뿌려졌어? 그래. 내 번호 뿌렸으면 걔 벌써 보자 만들었어. 아. 으어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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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흐흐흐흐흐. 전못되는 제가 겁나 조용할 겁니다. 물론 말투기 시작하면 좀 시끌벅적은 하겠지. 으어억. 죽었어. 애니 걸린. 하지만 일킬 땀. 아, 근데. 준비물 진짜 간소하게 짤 것 같긴 하다. 그냥 세면도구랑 다음날 갈아입을 옷. 맞아. 끝이야. 그래서 언니랑 나랑 빽빽빽 모아기로 쯤. 이럴 미치. 으어억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뒤에는 있는가 봐. 학교가 방. 헤어드라이기 좀요. 머리 말릴. 안 돼야. 머리 말리지마요 그냥. 아니 진짜 내가.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. 수련회나 수학여행 다 합쳐. 남자애들이 헤어드라이기 가져온 적이 없어. 얘들은 수건으로 말리잖아. 어. 그냥 밖에 있어. 알았어봐. 솔직히. 아. 한 번은 이런적이 있어. 여자애한테 빌린 적은 있어. 물론 다른 반 애들이 내가 있잖아 어 교회 수련회 갔을 때 진짜 남자애들 보고 정말 더럽다고 생각한게 이제 우리 수련회 가면 그 남자랑 여자랑 숙소 따로 쓰잖아 그렇지 근데 저번에는 여자 숙소 차례가 없어서 나랑 내 친구 3명 나랑 총 3명이서 남자 숙소에서 잤어 어 하 진짜 더럽다 내 거기 내 친구 막 위통 벗고 자고 있잖아 바닥에 다 옷이랑 쓰레기 개 많고 양말 내 양말 진짜 그냥 신고자지 어 발냄새 쩔더라 그리고 아침에 옷 내 편견치고 그런거는 사람마다 틀려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있잖아 응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났는데 같이 일어날거 아니여 그렇지 우리가 막 존나 놀라면서 니들 왜 여기도 계느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까마 아 처음부턴 알고있던거 아니였어? 으응 자더라구 잘 엄청 잘 자더라 자고 있는데 들어간거야? 응 놀랍만한 짓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지 나 자고를 하니까 왠 여자애들이 여자애 3명이서 와 뭐야 얘네 어 저 클랜 1 썩 뚫었어요 나 보급 좀 받구요 어 즉시 리스폰 떴다 다섯 개네 나 백 백 총 맞뚫어야겠다 와 어 나도 뜯을래 어디있네 야 그거 출석 카운트가 선물상자 모양이잖아 아 어 선물상자 수류탄 나왔어 아 나도 제일 첫번째 옛날 나 스카우트 떴는데 1위치 아니 스카우트가 더 좋지 나 스카우터 1위치 100개 있는데 하나만 전질러 하나만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아 잠시만 리더 삼아 특개형이 나한테 초대를 해야될 것 같애 왜 특개형은 받겠네 진출했는게 특개형이야 그렇게 아 뭐 아 뭐 뭐 받지 뭘 받아야될까 캐릭터요 총은 넘쳐나니까 나 총이 없어 아 증미 떴잖아 어? 증미 다섯개 떴잖아 나도 증미 다섯개 떴어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야 내 지금 증미 531개야 개 많지 대스레치하면 되겠다 대스레치 대스레치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여 자 잠시 리더 주세요 네네네 어 니 상세보기 했어요 상세정보 상세정보 어머 용봉치드가 지금 왔지 이탈리아 하는 겁니다 가죠 아니 바꿔야지 응 으응 하 어디잇니 응 응 왜 삼보죠 아니요 아니에요 에고 아닙니까 아니 에고 클릭했는데 여기 삼보건 본능 아 네 요즘 요즘 삼보 그거 뭐지 연습복복거든 나 옛날에 삼보클이라서 삼보만 했었어 삼보는 삼보는 포메이션 잘 안정은 그냥 ación 에이 퀼전으로 칼전맵도 되나 으악 나다짐 몽키가 드네 몽키스패너 무서워요 고기 먹고싶다 잘한것도 해네 바로 소고기 야 근데 우리 저멋때 고기 잘 구울줄 아는사람이 있어? 도와노 도와노 진짜 잘 구울것 같대 잘 구울것 같으면 안돼 잘 구워해야돼 야 그렇게 살징니워보겠어 야 이런 생각은 안해봤어? 남이 구운거 혼자서 아 그런가? 먹으려고 하는데 없어 먹으려고 하는데 없어 아니 근데 소고기는 살짝만 익혀도 되니까 완전히 익히면 맛이 없어 야야야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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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수나 하문때도 못 맞았어 슛 아까 슛이었다고 기케 어쩌지 오잉 야 야 쓰리깡 어 어 뭐야 뭐야 그냥 내가 뭐하냐고요? 놀아요 내가 수나는 보겠어 아 난 자꾸 퀴 눌려 퀴 뒤돌아보는데 이게 제 버릇이구만 아 롤한다고 큐를 너무 많이 눌렀지 큐까지 눌려버려갖고 아 오케이 원킬 장전 바니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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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나 P3 남았어 저한테 맞았는데 게이드 아 나 기탈 들어야되는데 브로카드 어 선글라스 멋있네요 아 아 라프 아 뭐야 뭐야 띠한다고 들어왔는데 아이씨 응? 왜요? 야 이거 비닐을 안 갖다 버리 비닐인줄 모르는데 아이씨 어 언제 죽었니 감도 좀만 높여야겠다 0이라서 그런가 응 됐다 이었어 나 날라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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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